이걸 이렇게 한다고?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한 살림집입니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 셔츠를 꺼내는 순간 쭈글쭈글한데 언제 다리미 꺼내서 언제 다림질 하겠어요? 다리미 없이 10분만에 옷 다리는 방법 알뜰한 살림집이 알려드립니다. 구겨진 셔츠의 맨 윗부분 단추 2개를 잠그고 셔츠의 아랫부분 단추 1개를 잠가줍니다. 분무기를 착착 뿌려줍니다. 그 다음 비장의 무기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셔츠 사이에 넣어 지그재그로 바람을 쏴줍니다. 셔츠를 딱 잡아당겨주면 주름진 셔츠가 이렇게 짜자잔! 셔츠의 카라와 소매는 고데기로 해결 가능합니다. 고데기로 빠르게 쓱쓱 다려주면 깔끔하게 다림질 성공! 셔츠 말고도 일반 티셔츠로 분무기를 착착 뿌린 다음 드라이기 바람을 쏴주면 구김이 말끔하게 펴집니다. 대신 고급 원단의 티셔츠는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 드라이기와 고데기 없이도 다림질 할 수 있는데 먼저 빈 페트병을 준비해주세요.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넣고 옷 위에 살살 굴려주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담긴 페트병이 다리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행 갔을 때도 옷이 구겨졌다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댓글 이벤트 진행 중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